사헤드루마리 역대하. 사큐 118 역대하. 언어, 히브리어. 날짜, 기원전 50에서 25년. 위치, 쿵란 동굴 4. 내용, 역대하 28장 27절, 29장 1에서 3절. 역대하 28장 27아하스가 그 열저와 함께 자매 이스라엘 열왕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성 예루살렘에 장사하였더라.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 밑줄 그의 자리에 네드가 있었다. 역대하 29장 1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림이라.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라. 스까리아의 딸이더라. 이 그는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모든 일과 같이 야회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. 삼그가 통치한 원년 첫째 달에 야회의 진문들을 열고 수리하였더라.